연주 2, 3, 신전자 면드랑 AST! 안녕하세요. AST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곡으로 저희가 좀 신나게 한 번 준비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좋아요! 신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네요. 네, 지금처럼 저희 라본노도 반응 많이 많이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많이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희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 멤버 소리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AST입니다. 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AST에서 섹시함을 받고 있는 소리예요. 안녕하세요. AST에서 비주얼을 받고 있는 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AST 막내 세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음 곡으로 저희 AST의 첫 시그 앨범이죠. 흔들어라는 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거예요. 네, 지금처럼 호흡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아, 왜 이렇게 주연하죠? 네. 네, 호흡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두 번째 곡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음악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AST의 두 번째 무대까지 왔습니다. AS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좋은 세이저리예요. 네, 또 AST의 무대를 또 기다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오늘 또 간단하게 또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ST들 막 힘드시죠? D 한번 보세요, D. 자, 지고! 으아아아! 네, 호흡을 경비한 상태에서. 우리 영민씨가 AST는 정말 보고 싶다고 원래 저 친구가 저 혼자 진행을 하는데 오늘 밖에 왔더라고요. 원래 계획이 없어서 먼저 제가 온 겁니다. 유튜브 하드캐리. 유튜브 맨날 찾아와야 합니다. 에이씨들 반반 아니야 에이씨들. 어제는 무슨 공연을 했을지, 어디서 왔었는지. 찾아보고 있고 유타TV에서도 많이 찾아보고 있고. 그럼요 유타TV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씨가 에이씨들이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패드러라는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에이씨이 또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듣기엔 이게 섹시한 컨셉에 공연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멤버 중에 이 멤버는 정말 섹시하다. 네. 그런 멤버 한 번씩 계실까요? 본인들이 인정하는 가장 섹시한 멤버, 누굽니까? 근데 이건 저는 얼굴 보고서 되게 황트일 수 없는데요.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 개그룹이 생겨가지고. 이게 혹시 에이씨들 멤버 중에 본인들이 인정하는 하나둘 셋팅을 찍어주시면 되거나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API 지akslay can make my 싱싱한 나ær居에 솜이 Cop United 바로 콘셉트에서 보잖아요. 먼저 인정했celand is a party. 네. 그러면 세션 멤버 나오는데 끝난건가요? 끝난건가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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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아 그럼 섹시한 포즈 한 번 갈까요? 네네.. 아무튼.. 이게 이제 표정이 중요하거든요 저희 신발은요 이제 그.. 한 명만 좀 밀어주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섹시한 멤버.. 소리씨의 섹시한 포즈 한 번 여기에서 한 번 보여주시고 여기에서 한 번 보여주시고 여기가.. 여기가.. 쇼케이스 느낌으로 해가지고 여기 12시부터 이게 9시까지 돌 거예요 저 다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서포트를 다시 해주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우리 A씨에 대해 섹시한 멤버 우리 소리씨의 섹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2시 하나.. 둘.. 둘.. 셋 세월이..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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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10시.. 아니 11시 아니 11시 11시.. 합니다 하나.. 둘.. 셋..! 오오.. 좋습니다 자 이제.. 아홉 시에 포즈 바꿔서 아홉 시에 갑니다 아홉 시에 한 5초 정도 하고 계셔야 돼요 와.. 셋 im 형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시 셀씨! 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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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감사합니다. 셀씨. 아우 감사합니다. 네.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에이스들, 혹시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섹시한 걸그룹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은 이제 섹시한 컨셉으로. 그니까, 이야, 제가 오늘 놀란 경우냐면 우리 격진 대회 Union 정말 대본적으로 안 하시네요. 아세요? 제가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정말 섹시한 걸그룹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신인들도 섹시한 컨셉으로 활동하고 있는 팀들이 많아요. 그 팀들 중에서 우리 에이시드만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돌짚은 좀 더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섹시 뿐만 아니라 파워풀도 겸지한 팀들입니다. 생각됩니다. 섹시하면서 무대에 다 끄덕뿌시는 그런 느낌? 네네. 근데 진짜로 흔들어라는 노래를 딱 들었을 때 거기에 브라슨 느낌이 딱 나오더라고요. 딱 따따따라따 그 뒤에 깔려있는 음악 중에서 때려 부시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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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곡이 있었구나. 오늘 그렇죠? 오늘 굉장히 아는 척 하시네요. 이벤트 배틀하고 열심히 들었는데 굉장히 저를 무시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이시드의 다음 무대에 띄워드리기 전에 혹시 에이시드만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뭐 개인이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혹시 있나요? 이게 만약에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지금 뭐 딱 가세요. 밤 10시 되자마자 유튜브 또 폭발합니다. 퇴근하자마자 폭발해요. 와우.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지금 막 들리고 있어요. 지금 막. 그 조회수 중에 하나가 또 저예요. 네. 네. 어 우선 이번에도 저희 멤버 한 명만 드리겠습니다. 좋아. 대구에서 미니. 미니세요. 아우 대구에서. 비주얼을 단단한다고. 그죠? 멤버들이 투표한 거에 본인이. 네? 아니 본인이 이상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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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상하게 됐네요. 너무 병신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회를 좀 보여주실 건가요? 상관없어요. 섹시하고 뭐 큐티하고 아니면 뭐. 내세적이고. 고발적이고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 하나 해드릴까요? 오오. 오오.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 옆에 이행정 준비를 준비해야 돼요. 옆에 이행정 중요해요. 저도 영상 준비할래요. 네. 하겠습니다. 오. 빠이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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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우리 디리크 형님꺼. 이거 한번. 카메라 이거 한번 보고. 이거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왠만하면 조명 잘 안 켜주시거든요. 조명 지금 켜주셨어요. 좋아요. 조명 보시고. 갑니다. 오. 빠이야. 아우. 좋다. 자 우리 파키리 형님께. 조명 한 번 더 켜주세요. 더 켜주시고. 이거. 마지막으로. 파키리 형님꺼. 오. 빠이야. 아우. 좋습니다. 우리 파키리 형님 오늘 조회수 몇 개 정도 찍은 것 같으세요. 아우 좋습니다. 약한. 어. 우리 성분께서 이제 그 구독자 수가 한. 15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그 영상 중에 형님 영상 몇 개 있어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어디. 좋아요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셔야 돼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MC 펑트랑 비슷한 모자를 써서. 네.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A시드의. 다음 무대를 띄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죠.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걸그룹 노래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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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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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또 이제 A시드의. 다음 무대를 띄워 드리면서. 우리 MC 펑트랑 좀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마지막으로. 75일 추운 날씨에도. 상상 날씨에도.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직캠. 유튜버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경기방송. 장벽진. MC 펑크 고영. 였습니다. 자녀. 인사. 감사합니다. 네. ن생導기부 스쿠프였습니다. немpez. 자. 인사. 오.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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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도를 보니까. 됐습니다. 에어컬. 에어컬. 엥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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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리더 깜짝이야 지금 급하게 지금 저희가 회의를 좀 해줄게요 다시 한번 외쳐주세요 영두야 다시 해라 시작 엥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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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아시잖아요 신발은 엥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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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두야 수고했어 주 home 네, 감사합니다. 저희 조금 더 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길 준비 됐어요? 네! 네, 음악 주세요. 주소장의 A.C.D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C.D듣 역시 샘시함으로 무대 다 때려 부셨어요. 부셨습니다. 예전에 또 유튜브 찾아볼 거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